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늘 원주천 둔치에서 개장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 새벽시장은 올해 방문객 35만 명 유치와 매출액 85억 원을 목표로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됩니다. 안심 콜 서비스와 발열 체크, 마스크를 착용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농산물 시식과 시음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